저는 이제 랩핑을 안 씁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라인이거든요. 저의 강력한 아랑픽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대 함량이고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고 제가 기존에 항산화에 거의 도른자였어서 작년 내내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만 외치고 다녔었는데 얘로 갈아타기도 된다. 환승팩. 저는 환승연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품절 대란. 이건 없어서 못 구한다. 고몸에서 3차 이어서 4차까지 예약을 받아버려가지고 저도 막차 탑승을 해서 어렵게 구한 제품인데요. 한 년만에 어렵게 온 진정한 꿀템입니다. 거의 꿀에 절여진 제품을 제가 오늘 너랑나랑 아랑 소식으로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타민 A를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비타민 A 하면 레티놀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레티놀 안 씁니다. 진정한 비타민 A라고 할 수 있는 레티날과 포르테시모 끝판왕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랑 나랑 아랑 소식과 함께 이번에 라이브 이벤트까지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은 비타민 A라고 했었고 비타민 A 중에서 레티놀, 아니요. 저는 레티날이 정말 정말 좋다고 했었어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꾸준히 영상 속에서 제품을 소개했었던 게 바로 레티날 그리고 비타민 A더라고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지 않으세요? 나의 사랑, 나의 뚜렁 러브, 나의 진짜 반쪽을 찾았다. 저는 닥터 디퍼런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년 만에 어렵게 가지고 온 닥터 디퍼런트를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부터 영상에서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나를 얼마나 소개를 많이 했는지 찾아봤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37번 이상 추천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정말 알짜배기로 알차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저는 레티날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닥터 디퍼런트를 고민 없이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제품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같이 쓰면 시너지가 좋은 제품까지 오늘 알짜배기로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타민 A가 안티에이징, 탄력, 보습, 피부결, 모공이 좋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비타민 A를 꼭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날이 진짜 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비타민 A를 쓰면 정말 피부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냐,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손끝에서 그 결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뭔가 내 슬로우 에이징을 챙기는 느낌? 비타민 A만큼은 정말 필수로 꼭 챙겨야 되니까 혹시라도 나는 요즘에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피부결, 모공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 A에서 레티날이라고 진짜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알겠죠? 그럼 제가 비타민 A를 여러 번 소개를 하면 몰랑이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언니 레티놀이랑 레티날의 차이가 뭐예요? 레티놀이 더 유명하니까 레티놀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레티놀을 쓰고 났는데 피부가 예민해져서 조금은 쓰기 두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레티놀과 레티날, 뭐가 더 좋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레티날이요. 레티놀의 그 다음 단계가 레티날이에요. 레티놀에 비해서 무려 77배 더 비싼 원료이기도 하고요. 성분 자체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두 배 더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나는 레티놀을 쓰고 피부가 조금 예민해졌어요. 나는 레티놀을 쉽게 쓰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레티날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이 된 게 비타민 A고 최근에는 피부과 전문의 분들이 스티바 크림 A 알죠? 그 A크림 대신에 추천하는 게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라인이더라고요. 제 집에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모은 건데 비타리프트 라인이 총 4가지가 있었어요. 0.025% 함량이 되어 있었던 아이엔넥.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비웠었고 피부가 얇은 곳에는 아이엔넥을 추천드리고 나 A는 이제 안 쓰나 보네. A가 없어. 레티날 함량이 0.05%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 게 비타리프트 A.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0.1% 함량이 되어 있는 비타리프트 A의 포르테 라인. 제가 정말 애정하는 라인이거든요. 진짜 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레티날의 약간 찐 또배기를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비타리프트 A의 포르테를 추천드리고 제가 포르테를 얼마나 잘 썼냐면 포르테 9버전, 포르테 7버전. 이거 또 있어. 포르테 7버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썼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하나 저의 강력한 아랑픽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포르테 라인도 정말 정말 좋아했지만 자, 끝판왕 포르테 C무가 등장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최대 함량이고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고 0.15% 함량으로 거의 끝판왕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 포르테 라인을 잘 쓰셨던 분들은 포르테 C무로 넘어와도 되고 저는 포르테 C무로 넘어오니까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포르테랑 포르테 C무 같이 써주고 있어요. 두 제품 다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리미한 발림성이 느껴지고 들다 흡수도 빠르고 피부에 밀린감도 없어가지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에도 괜찮거든요. 약간 함량의 차이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진짜 포르테까지 왔다. 나는 끝판왕을 뭐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르테 C무까지 가도 괜찮아요. 비타리프트 포르테는 영양감이 있는 노란 색깔 컬러인데요. 인공 색소를 넣지 않고 특유의 노란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끈적임 전혀 없는 진짜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제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이트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크림 바르듯이 가볍게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소신발언해보자면 저는 포르테 정말 잘 썼지만 요즘에 나의 픽은 포르테 C무다. 포르테 C무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를 했었잖아요. 기존 포르테 보다 함량도 높아지고 용량도 더 많아졌는데 가격은 더 다운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테 쓰셨던 분들은 포르테 C무로 과감하게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제형에서 투명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밀리지 않고 흡수가 빠르게 된다라는 점 흡수율도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TMI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가 기존에 이 에디션을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포르테 C무는 이렇게 강력한 빨강입니다. 아직은 제품이 완벽하게 출시가 되지 않아서 위쪽에 있는 실링은 직접 공장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포르테 C무는 이렇게 강력한 빨강색으로 앞으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자 얘를 소개 안 하고 가면 완전 섭하거든요. 제가 기존에 항산화에 거의 도른자였어서 작년 내내 항산화 항산화만 외치고 다녔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피부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건 바로 항산화다. 근데 제가 해외 제품을 기존에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 해외에 유명한 제품의 대체품이다. 아니 얘로 갈아타도 된다. 환승템. 저는 환승 연애하겠습니다. 앞으로 환승을 하려고 하는 환승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홈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3차까지 예약 주문을 해서 저는 3차 때 탑승을 하고 4차까지 예약 주문을 받아버려서 저는 4차도 탑승을 했어요. 두 번이나 탑승을 했을 정도로 진짜 찐이고 요즘에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3월 29일 기준으로 재입고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리슨 잘 들어보세요. 우리 너랑 나랑 아랑을 하는 시점이 4월 초란 말이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갓 생산화 정말 유통기한 키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저도 4차까지 탑승을 해서 이제 막 받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랑 나랑 아랑에서 할인할 줄 알았으면 4차 탑승하지 말걸. 조금 후회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CQ 라인 탑승하고 싶다면 너랑 나랑 아랑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지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닥터 디퍼런트의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이에요. 이름에 집중을 해야 돼요. CEQ가 뭐냐면 비타민C, 비타민E, 코엔자임 Q10이 같이 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고효능 앰플이거든요. 뭐에 좋냐면 항산화랑 미백에 좋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가 늙어가고 매일매일 산화가 되는 게 우리 몸이란 말이죠. 이 산화되는 피부를 늦춰주고 방지시켜주는 게 바로 항산화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항산화랑 미백을 둘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CEQ에는 비타민C, 비타민E, 코엔자임 Q10, 페룰릭 에시드, 플러링 그래서 5중 항산화를 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집중해주세요. 비타민C가 우리 미백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좋아요. 이 비타민C를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E란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C 옆에는 비타민E가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비타민C는 아무거나 쓰면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비타민C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비타민C가 안정화가 어려워서 대부분 비타민C의 유도체를 써요. 근데 진짜 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순수 비타민C거든요. 그럼 이 순수 비타민C 함량이 30%, 40%, 50%, 100%면 좋은 거야? 그건 아니고요. 비타민C가 정말 효과적으로 딱 안정적인 배합은 순수 비타민C 15%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에는 순수 비타민C가 15%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pH가 3.5로 약간 산성과 약산성의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산성으로 치우치지 않아 있어서 예민한 피부,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 광, 미백, 색소침착, 항산화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좋다.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검증된 제품이다 보니까 임상 자료로 여러분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써봤거든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피부 진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어제도 제가 친구들 만났는데 여러분 너 피부 진짜 좋다. 이마에서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 테스트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요즘 고구마소 품절이어가지고 막차 탑승했거든 이러면서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피부가 진짜 맑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욕심내서 요즘 목까지도 열심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실천하고 있는 게 항산화 습관이니까 물랑이분들도 꼭 같이 이 항산화 습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용량이 아닌 15ml로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쫀득한 제형감에 끈적임은 전혀 없어요. 저도 비타민C의 특유의 끈적이고 꿉꿉한 제형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용해보면 워터리함 그 자체. 사용감도 좋아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제가 이거 언제 소개했는지 또 찾아보니까 따라하면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영상 알죠?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썼더라고요. 완전 옛날 3년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랑이분들도 피부가 진짜 꾸준히 좋아지고 싶다면 피부톤 자체가 맑고 투명하고 좀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이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은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닥터 디퍼런트에서 아랑픽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면서 제가 찐으로 잘 썼던 제품들 리뷰도 해보고 이번에 정말 좋은 안티옥시던트 세럼까지 소개를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너랑나랑 아랑의 라이브 소식과 이벤트 그리고 가격 구성까지 쭉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정은 4월 1일 오후 7시부터 4월 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픈과 동시에 라이브 진행되니까 놓치지 말아주세요. 비타리프트 A는 33% 할인된 금액 28,270원 비타리프트 A 포르테는 33% 할인된 금액 35,020원 비타리프트 A 포르테시모는 11.91% 할인된 가격 59,900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신제품 포르테시모는 기존에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직 너랑나라 아랑마켓에서만 최대 할인율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세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타리프트 A와 포르테 1개 40% 할인된 금액 56,400원 비타리프트 A 포르테 2개 세트는요. 35% 할인된 금액 67,600원입니다. CQ 안티옥시던트 세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품은 25% 할인된 금액 31,500원 세럼 2개는요. 25% 할인된 금액 60,000원입니다. 품절대란인 CQ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면서 오직 너랑나라 아랑을 위해 생산된 물량으로 매우 신선하고 빠른 출고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인율이 높았던 적 없었다고 합니다. 너랑나라 아랑에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이브 중 구매 이벤트로 10분을 선정해서 베스트 트라이얼 키트 3만 1,900원 상당 증정될 예정이고요. 라이브 중 퀴즈 이벤트로 50분에게 시카 메탈크림 미니어처 10g 증정될 예정입니다. 구매 금액 15만원 이상 사은품 이벤트로는요. 시카 메탈크림 4만 5천원을 드릴 예정이니까 마켓 기간 중에 왕창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바구니 쿠폰은 10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디퍼런트만의 스마트 스토어 쿠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알림 받기를 눌러주신다면 1,000원 추가 할인되니까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오랫동안 기다렸다. 닥터 디퍼런트 6개월 만에 찾아왔고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굿바이예요. 마지막 마켓 소식이다 보니까 이번에 꼭 쟁였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4월 1일 저녁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 끝